여기도 뼈타기 났다 여기가 공룡알 뼈가 붙어있네요 공룡알 공룡알이 있어요 진품이래요 공룡알, 초식공룡으로 둥지화석이라고 진품이라고 그러네요 진품이래요 진품이래요 잘해있어요 잘해놨어요 유리카 난 팔이 아파라 유리카 이거 뭐예요? 피부화석 완전 내 작품을 통해 냈잖아 진주 바스 내 작품이야 진주 바스 바스 진주 바스 진품 바스 진품 바스 진주 바스 진주 바스 여기 진짜 완전iy 한글자막 by 한효정